이쁜아! 이쁜아! 귀여워 이쁜아 나가서 해줄까? 이쁜! 이쁜아 어디 있었어? 이쁜! 차 온다 여기 앞에다 이쁜아 이쁜인데 이쁜이 왼쪽으로 그래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이쁜아 다쳤나? 목걸이 가고 지진 끄지고 들어갔다니까 이쁜아 나오니까 좀 전에 밥 먹고 갔는데 방금 다쳤나? 이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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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그랬죠? 요 이때 지진 끄지고 하고 저떡 안 들어간 거 그래서 내가 내려오니까 요것도 근길 끄지고 요 밑에 갔다니까 아 큰일났네 이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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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 갔노? 거기로 갔어요?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어?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로? 아 여기 밑에 있네 이쁘나? 저 누구한테 차였나? 아닌데 차한테 경계심이가 사장님한테 치고 아 진짜 안해 이쁘나? 아 귀여워 아 좀 가하지 말래? 차는 포기패도 잘 안 들어갈 텐데 어 잠자리처럼 잡아야 되나? 아 덩치가 커가지고 아 안돼요 짜증 안 보여요? 안 보여요? 아니 거기 밥을 거기 밥을 추는데 거기 위에 밥 안주지? 어 그래 이거 일단 그거 놔놓고 치마 들어오면 못 내려올게 그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여기다 일단 밥을 놔놓을게 딴 놈이 오는거 아이가? 일단은 지가 밥 먹으러 못 내려올게 뭔 내미하고 이거는 나중에 보고 하나씩 어떻게 놔둬지 아니면 그때 그 뒤에 갖다 놔 뒤에 햇빛에 놔놓으면 집 뒤에요 혹시나 보이면 나한테 전화 주세요 저 물은요?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기 물 있어요? 여기 있어 짐할 때 쫓기는 안그러니까요 응 그때 쫓아다니던 것인데 여기 와가 있었데 양순 있어요? 어디로 갔지? 여기도 없죠? 네 안 보이던데요 이쁘나 안 보이네 담은 넘어서 못 갔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문이 계속 열려있으니까 여기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치? 아 짠 여기도 잘 올라가 있는데 응 음 음 음 음